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영작 첨삭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27일자부터 제가 안했네요. 27일이랑 그 다음에 29일자가 있는데 두 개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과거 분사구부터 한번 가보죠. 7개 틀렸다고 나왔는데 뭘 얼마나 어떻게 틀렸는지 보도록 하죠. 자 가봅시다. 나는 그의 여전히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오는데 되게 아쉽네요. 제가 만든 문제들이니까 제가 맘대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에 의해 요리된 그 음식이 좋다. 나는 그 음식이 좋다. 어떤 음식? 그에 의해 요리된. 이런 식으로 되겠죠. I like the food which cooked by him인데 이거는 둘 중 하나 해줘야 돼요. 뭘 해줘야 되냐면 아예 싹 다 빼던지 아니면 다 넣던지 둘 중 하나만 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쓰면 틀리고 I like the food which is cooked by him이 되거나 아니면은 아예 싹 다 빼고 이만큼을 다 빼야 돼요. 이거 둘 중 하나만 답이에요. 아 둘 중 하나는 아니고 어디 갔어? 이 두 개 중에 네 이 둘만 답이고 애매하게 이렇게 위치 남기고 이런 거 있죠. 이러면 틀려요. 요것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그녀의 사용된 컴퓨터를 그 컴퓨터에게 팔 것이다. The computer used by her will be sold by me인데 나에 의해서 팔리는 게 아니야. 나에게 팔릴 거잖아요. 방향성을 제시하는 전체사 to가 들어가야겠죠. 그렇다면 그래서 이거는 누구에게는 to이다 라는 거를 조금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딱히 몰라서 틀렸다기보다는 내 생각에는 연산할 게 많아가지고는 실수한 것 같은 그런 느낌. 다음 그 회사에 의해 만들어진 프로그램도 프로그램 메이트 바이더 컴퍼니가 맞아요. 그 다음에 나는 내 친구에 의해 부서진 그 차를 고칠 것이다. 나는 그 차를 고칠 것이다. 어떤 내 친구에 의해 부서진 I will repair the car which is broken by my friend인데 부서졌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was가 낫지 않을까요? 네 그 부분 약간 있는데 is라고 해도 엄청 틀렸네 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그녀에게 이용된 그 컴퓨터 the computer used by her 맞아요. 이거 됩니다. 그 다음 그 출시될 것이다. the program which made 이거 제가 아까 말한 게 이건데 어 이거 수동태잖아요 근데 만들어지니까 그럼 which is까지 다 나와야 돼요. 이렇게 적당히 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예 빼던지 아니면 다 넣던지 the program made by the company will be released soon입니다. 그래서 이거가 다 틀린 건 아니고 조금 틀렸네요. the program which is가 되겠죠. 그냥 made로 뺄게요. the program made by the company will be released soon.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그에게 요리된 음식 the food cooked by him 이건 맞아요. 자 그렇게 해서 첨삭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은 투부정사 영장인데 한번 봅시다. 뭐가 어떻게 틀렸는지 이거는 세 개 틀렸다고 나오는데 쭉 볼게요. 어디가 틀렸나 여기 있는데 나는 같이 놀기 위해 내 친구들을 만났다. I met my friends to play with 돼요. 괜찮아요. together 들어가도 되고 with 들어가도 되고 별 차이 없습니다. 다음 I like to sing 난 노래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 맞죠? 왜 틀렸다고 돼 있지? 맞습니다. 저거 그에게는 함께 놀 형제가 없다. he has no brother to play with no를 썼는데 이게 사실 많이 쓰여요. 더 좋고 잘했어요. 네. 틀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음 관계대명사 영장 봅시다. 네 개 틀렸는데 글쎄 과연 네 개 틀렸을까? 여기에 보면은 내가 사고 싶으면 그 자전거를 살 거였다. model 이게 model이 그냥 model로 나올 수가 없어요. my model이 돼야 돼요. 관사 부분 때문에 그런데 이건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my model이 돼야 됩니다. 잠깐만요.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전 지금 카카오톡을 좀 보고 올 건데 제가 아마 얼마 전에 얘기를 했을 텐데 알람 다 꺼느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관사에 대한 부분 찾아서 지금 보내주도록 할게요. 관사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아마 최근에 만들어놓은 게 관사 이거거든요. 이거 카피해서 보내놓을게요.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지금 하던 게 my mother will buy the bike which I want to buy. 이거 맞죠? 그 다음 그게 나를 가르치는 책이다. that's the book which will teach me. 이것도 맞아요. 틀린 거 없는데 그 파란 드레스 입고 있는 여자친구다. the girl who is wearing the blue dress this is my girlfriend 맞고요. 철자 틀린 거 있는데 넘어갑니다. I bought which I will read. 자 보세요. 그 책을 샀다. 그러니까 I bought 그 다음에 선행사라는 명사가 나와줘야 돼요. 관계대용사가 꾸미는 근데 선행사가 없어요. 여기에 그래서 꾸밀 명사를 써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는 이거 전체를 카피를 해서 여기다 넣자면 I bought the book이 되겠죠. which I will read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선행사가 없음. 그리고 또 다음은 없네요. 오케이. 다음 이제 넘어가서 수동태 실전풀이 있는데 이거는 실전풀이 문장은 일단 스킵합니다. 그건 다른 번의 편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29일 날 과거 분사고 영작 부분에서 뭐가 틀렸는지 볼게요. 8개 더 많이 틀렸는데 7개에서 더 볼게요. 뭐가 얼마나 어떻게 틀렸는지를 보고 말을 해주겠습니다. the car broken by my friend 맞아요. I will repair the car which is broken by my friend was가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스도 나쁘진 않겠다. 그 다음 그 작가에 쓴 그 책이 I have a book written by the author 이거 맞아요. 그 다음 the book written by the author 맞습니다. 그녀에게 이용된 그 컴퓨터 the computer used by her 잡혀가고 있네요. 오케이. 확실히 뭐가 뭘 해야 될지를 알고 있네요. the computer which is used by her will be sold to me 4개 팔릴 것이다. 잡혔네요. 하루 만에 the computer which is used 근데 이것도 was가 돼야겠죠. 왜냐면 이미 사용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은 그 회사에 만들어 볼게요. the program made by the company 자 과거 분사 구를 완벽하게 이해를 했어요. 전부 다 잘 했습니다. the food cooked by him 이것도 돼요. 네 맞아요. which is 이런 거 다 빼버려도 돼요. 과거 분사 자체가 관계대명사 수동태의 역할을 하는데 그거 어차피 너무 뻔해서 그냥 생략 가능한 부분이라서 생략하고 많이들 씁니다. 자 이거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잘했습니다. 그 다음 과거 분사구 영작은 열어놨고 관계대명사로 넘어갑시다. 3개 틀렸다고 나오는데 어떤 부분 틀렸을까요? 그 친구에게는 예쁜 누나가 있다. the friend has pretty sister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도 관사 부분 똑같이 안 된 거예요. 방금 제가 영상 보내 놨는데 그거 보면 됩니다. 그래서 관사가 없다. 관사 없음. 이게 문제인 거예요. has a pretty sister 이 되거나 아니면 the friend has a pretty sister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케이. 다음 그 다음에 나를 만난 그 사람은 수영선수였다. the person who met me was 이것도 관사 없음 관사를 이해를 못하고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영상 봐야 됩니다. 제가 보내준 거 그 다음 그 친구에게는 부자인 아빠가 있다. the friend has rich father 이것도 관사 없음 관사 문제가 계속 등장하죠. 제가 보낸 영상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어요. 다음은 없고요. 그 다음 거는 이제 투부정사 부분 남았는데 다섯 개 다섯 개 오케이 한번 봅시다. 마실 물이 없었다. the woman doesn't have water to drink 없었다잖아요. 과거잖아요. 시제가 틀렸죠. 그죠? 시제불일치 이런 부분이 있다. 그 다음 I met my friends to do homework together 맞는데 이거 철자 틀린 거 있죠? 그 다음 나는 그와 대화하는 것을 원한다. I want to talk with him 돼요. to him, with him 다 됩니다. 그 다음 그와 대화는 to talk with him 돼요. 괜찮습니다. 그 다음 이거 틀렸는데 to read book is important 라고 되어있는데 books예요. 이것도 관사 문제인데 관사어랑 그 다음에 수일치 잘 못하는 거예요. 수량을 어떻게 잡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산명사에서는 가산명사 이해 안 됨 못함 이 부분이 있다. 이것도 관사 부분이랑 똑같은 게 그 영상에 다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냥 book일 수는 없어요. 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a book이 되던가 the book이 되던가 books가 되던가 아니면 my book이 되던가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는 해줘야 됩니다. 그 부분 영상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숙제 참석을 할 수 있겠네요. 잘 해줬습니다. 굉장히 잘 해줬어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뭔가 계속 잡혀가고 있는 게 보이네요. 수고했습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 끝같아요.